네, 공격을 받아라! 자, 누역의 차례. 어? 무슨 소리지? 어? 나가보자. 아, 메고 린자코다! 오, 멋지다. 뉴파는 투니카. 저는 사이버 드래곤이야. 근데 이거 조립해서 상황극 놀이 해볼까? 좋아요. 뉴파가 먼저 조립해야지. 아니에요. 제가 더 빨리 조립할거에요. 오, 저 뉴파가 많이 했는데. 사이버 드래곤 꼬리 완성! 우와, 꼬리가 움직인다! 사이버 드래곤 꼬리로 공격! 사이버 드래곤 머리 완성! 오, 머리도 움직인다! 사이버 드래곤 꼬리로 공격! 유파! 응! 근데 친구들은 핸드폰으로도 설명서 보던데요? 어떻게 하는거에요? 어, 잠깐만! 네! 자, 이렇게 레고 설명서 어플이 있어! 응! 자, QR코드를 누르고 설명서 앞에 QR코드를 찍으면 짜잔! 우와! 자, 이렇게 넘기면서 하면 돼! 와, 신기하다! 뉴파, 전 이거 보고 할래요! 어, 그래. 그거 보고 해! 네! 다리 2 완성! 오, 잘 움직이는데? 네? 와우, 투니카 파퀴 완성! 오! 오, 튜니카 날개도 완성! 이야, 멋있다! 우와! 오, 비행기로 변신! 날개도 움직여요! 오, 멋있다! 뉴파, 모기도 쏠 수 있어요! 어떡해? 우와! 우와, 완성됐다! 멋있다! 왕가미님, 드디어 키타나를 빼앗았습니다! 하하하! 드디어 소원을 잃었군! 어, 제이, 괜찮아? 으, 왕가미가 키타나를 가져갔어! 우선 치료부터 하자! 알았어! 하하하! 이 키타나는 이제 나의 것이다! 사이버드래곤이 망가졌어! 어떡하지? 내가 알아봤는데, 악당들이 부품들을 지키고 있대! 그래? 그럼 얼른 찾으러 가자! 가자! 어, 사이버드래곤 달이다! 으하하! 여기 나타날 줄 알았지! 흥, 덤벼라! 미꾸라지 같지, 잘도 피하는군! 내 칼을 받아라! 이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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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어어어어! 하하! 가소롭군! 어, 사이버드래곤 꼬리다! 이 악당! 야! 어, 여기에도 있잖아 마지막 사이버 드래곤 날개다 하이, 덕분에 사이버 드래곤이 다시 완성됐어 제이, 그럼 우리 키타나를 찾으러 가보자 그럼 출발! 흥, 어떻게 고친 거지? 이번에도 부숴버리겠어 날아가버리면 못 잡을 줄 알고 제이, 저기 키타나가 있다 카이, 사이버 드래곤을 부탁해 알았어 애쏭이 녀석, 내 공격을 받아라 남편이 이제 공격을 받아라 드디어 키타나를 찾았다 제이, 얼른 타! 카이, 고마워 카이, 미사일을 발사해 알았어 친구들, 레고 닌자고 상황극 재밌게 봤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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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